우와,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어 진짜 재밌어 매일매일 봐도 재밌어 수로 누나 보고 싶다 여권번호가요 M8208 안녕하셨어요, 할머니 안녕하세요, 어르신 아니, 그냥 무슨 일이야 아들은 찾았어요? 어르신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 집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휴, 오 선생 또 설마 우리 똘이 찾으러 온 건 아니죠? 아니에요, 할머니 수호씨가 노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노아가 찬희랑 같이 있다고 해서요 아니, 가만있어봐 찬희랑 우리 똘이 친구인데 아니, 그럼 오 선생 찬희가 오 선생 아들이에요? 네, 할머니 아니, 제가 찾던 제 아들이에요 우리 건이요 아휴 아이고, 잘 됐다, 잘 됐어 아니, 근데 아니, 내가 찬희랑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2층으로 올라가 봐요 어서 아휴,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 맘대로 집을 뒤지겠다는 거예요, 지금? 아까 회사에서도 아들 찾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이번엔 우리 집입니까? 여기 아무나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내가 허락했다 아, 애를 찾겠다는데 너도 엄마면서 그 속을 몰라? 잃어버린 애를 찾는다는 그 심정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우리 종선, 내가 찾아봐서 그 심정 내가 더 잘 알아 어머니 어머니 너 그거 무슨 모릇이야? 내가 허락했대잖아 너는 이제 어른도 못 알아보는 거냐? 아휴, 죄송합니다 또 올라가 봐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 3